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잡아라의 코인 자바입니다. 리플 모으기를 위한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으로 프로프티 X 토큰의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줌지갑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하면 됩니다. 관련해서 삭제 환불이라든지 코인 매도 방법, 글로벌 아이디 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프로프X의 발행자가 프로퍼티 XRP입니다. 프로프X는 XRPL 기반의 탈중앙화 부동산 메타버스이고요. 104호 로드맵은 3월 1일 날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프X는 에어드랍 공지를 하면서 최초이자 유일한 공개 에어드랍이라고 밝히면서요. 초기 커뮤니티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프X가 에어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트러스트라인을 일찍 설정하라고 하네요. 프로프X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사용자들이 만든 최초의 가상 메타버스 공간에서 탐색하고 생성하고 거래하고 수익을 얻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대담하며 신뢰할 수 있는 프로퍼티 X가 부동산 메타버스 공간을 바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프로퍼티 X 메타버스는 항상 진화하고 개선될 것이다. 프로퍼티 X의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세계 경험을 즐기라고 하네요. 프로퍼티 X는 XRPL 기반으로 프로퍼티 X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가스 가격과 처리 지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프로퍼티 X 공간은 사용자가 100% 소유하는 가상 메타버스라고 소개를 해놨고요. 소유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상으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오셔서 맞춤 제작, 개조, 구매, 판매 또는 경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신은 우리의 분산형 부동산 시스템으로 그것들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 및 연락처, 메시지, 시장, 다양한 재미있는 게임, 온라인 이벤트와 같은 프랍 X 스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셜 기능을 즐기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프랍 X는 VR 플랫폼으로 주요 VR 하드에 맞춰 설계됐지만 PC와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랍 X는 백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프랍 X는 XRPL이 기술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완전히 분산된 가상 생태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타기업이라고 합니다. 프랍 X로도 정의되는 메타버스 공간은 사용자와 사용자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생태계는 사용자들이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인 프랍 X 토큰과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특징으로 할 것이다. 모든 주요 VR 회사가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랍 X가 구현하고자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건축물 그리고 플랜트들의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프랍 X를 에어드랍 받기 위한 트러스라인 링크이구요. 이 트러스라인 링크는 설명란에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프랍 X 토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자바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